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칼국수를 해 먹어 보려고 해요 밀가루에 소금만 잠깐 넣고 반죽합니다 중력분입니다 밀가루는 농도를 보면서 딱 맞게 된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30분 숙성시켜서 밀겠습니다 양파 있으면 양파 대파 멸치 넣어주세요 넉넉하게 진하게 기포리 몇 개에 그 다음에 마른 새우도 넣어주세요 가시마는 끓을 때 넣겠습니다 칼국수 퍼드럭 배추 어까리 배추인데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 그냥 쌈 싸먹어도 맛있는데 겉절이 해서 먹어요 소스가 부드럽네 그래서 이건 여보 겉절이에 먹어야 돼 부드러운 육수 데쳐가지고 무쳐 먹어도 엄청 맛있어 겉절이 하겠습니다 겉절이 까치맘의 뭐예요? 특제 육수 아 육수 겉절이에는 간장이 들어가는 게 아주 맛있어요 간장 살짝 간을 보면서 넣을게요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이나 올리고당 저는 올리고당 쓰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는데요? 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좋을 것 같아요 참기름 안 넣었나? 안 넣어요 음 여기에 식초 딱 이렇게 많이 넣어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야죠 아 맛있다 자 이래서 손깨를 이렇게 이것도 너무 맛있게 보는데 고춧가루가 매워가지고 숙성이 아주 잘됐어요 저희는 아까 30분 한다고 했는데 한 한 시간 이상 한 거 같아요 어 너무 잘 된 거 같아요 음 양이 2인분 안 많나? 아니요 딸내미도 먹는다고 했어요 딸내미가 물론 얼굴은 등장하지 않지만 사춘기 소녀 오 힘 좋은 당신이 한 번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죠 여보 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 그렇지 오 힘이 필요한 거네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요 뭐 응 칭찬은 골해도 춤추게 한다 카드만 뭐든지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 응 조금만 더 어이구야 오늘은 느타리하고 시금치만 넣어서 해 먹을 거예요 아 아 이게 우리 까치 가족만의 칼국수지 자 기니까 반틈을 잘라서 썰어보자 두껍게 응 좀 식감 좀 좋게 너무 좋겠네 오 오 오 오 이거 양이 많은 거 같아서 많을 거 주세요 영애특삼은 시금치네 영애특삼은 시금치네 영애특삼 아 거기가 이거 해풍 넣고 자란 시금치잖아 느타리가 좋네 느타리가 여기 아까 로컬푸드 느타리가 아주 좋더라구요 버섯은 많이 먹으면 좋아 느타리버섯도 넣고 냄비가 죽은거 아이가? 냄비가? 소금을 좀 봐줄게요 됐어요 저희는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렸죠 그래서 칼국수가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요 이거는 얼갈이 배추 아주 연한거 겉절이도 하고 오늘 로컬푸드에 가니까 느타리버섯하고 시금치가 나와있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서 먹어보자 해서 칼국수를 해봤습니다 우울금색이 노랗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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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폭발할거 같아 안폭발하네 그렇네요 짜란 노란병아리네 어 그니까 오 맛이 독특하다 제가 요거는 파는 식자잼 마트에 갔는데 엄청 세일하는거에요 약간 맛이 간략하는거 음 그래서 얼른 사서 담았죠 약간 기죽어있는거 샀네 그렇지 음 맞아 기죽어있는거 그렇지 기죽어있죠 데려와가지고 기살려버렸네 맞아요 기죽어있는거 여보 다 세일하거든 만약에 5천원이었잖아 그럼 50% 다 해버려 그걸 가져와가지고 기를 살리는 사람은 뭐다? 요리사 뭐야 응 뭐야 응 뭐야 응 응 누구를 살린다는거는 응 식물이든 뭐든 응 대단한거지 그니까 진짜 요리사는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거네 응 모든 사람이 응 너는 식재료가 될 수 없어 응 하고 버린 것을 응 주워다가 딱 괜찮아 넌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어 응 이렇게 살리는 힘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파김치가 더 맛있네요 응 을미를 부여해준다는 것은 응 좋은거야 응 이름이 없는데서 이름을 불러주는게 그게 꽃이잖아 짐춘수의 꽃 아니 뭐든지 뭐든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나 향을 이렇게 표현 그대로 얘기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물이 살아나는거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구라질 하하하하하 먹어도 조용히 하라고 음식이 오늘 메인은 이거잖아. 나는 이게 메인 같다. 맛이 진짜 좋으네. 나도 칼국수를 먹기 위한 야가 서브였는데 솔직히 근데 칼국수를 먹기 위한 야가 메인이 돼 버렸네. 그죠? 이걸 자기한테 물어볼까? 이걸 채취하면서 뭐가 생각나서? 칼국수. 칼국수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야가 메인이야? 이 버섯이 은근히 맛있네. 그럼 여보. 근데 느타리가 내 친구가 하는데 비싸서 못 사 먹는다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는 그거 있나봐. 느타리 공장이 있나? 어디서 공장? 그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뭔지 알아? 뭐야? 진주. 진주가 사람들을 아픔에서 만들어낸 결정체라고 하는데 너는 그래 안 봐. 그렇게 안 봐? 환경을 뚫고 나오는? 환경이 그 알이랑 고개잖아. 열두 알이랑 고개. 열두 알이랑 고개가 없으면 너무 삶이 재미가 없지. 삶막하지. 그렇지. 열두 알이랑 고개가 있다는 것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지. 가장 큰 축복이야. 나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 진짜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늘상 평범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지. 그건 뭐. 아니 근데 그런 삶을 모든 사람들은 꿈꿀 수 있어. 왜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하루 늘 똑같이 좋은 일만. 근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는 솔직히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 오늘 여보 우리가 가니까 바람이 엄청 불었잖아. 바다에 가니까. 근데 그 바람이 불수록 나무들이 엄청 흔들리지만 뿌리는 굳건해지잖아. 응? 오늘 밥 그만 먹어도 되겠다. 오늘. 완전히 하산해도 되겠어요. 그런 생각 들더라. 아니야. 여보 내 거 먹을게. 왜 가치님들 뭐라 칸디. 응? 가치님들 뭐라 캐. 가치 둥지님들? 그래 같이 먹으면. 그치 둥지님들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죠. 그라제? 우리는 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존중해줘야지. 그렇지. 응. 하하하하. 아 잘 먹었다. 배부르다 배불러. 근데 칼국수는 남겨도 야는 다 먹었네. 겉절이는 다 먹겠다. 그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아 진짜. 이게 팁이야. 팁. 칼국수 이거를 반죽해서 밀 때. 응. 다른 걸 다 준비해 놓고. 야를 맨 나중에 밀어서 딱 넣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그 생각 했거든. 아. 근데 오늘도 왜 이렇게 실수했을 거야. 마지막에 칼국수를 민다. 응. 밀어서 바로 넣어서 바로 꺼내야 되는데. 오늘 뭐 겉절이 하고. 이거 곱혀 불어서? 응. 겉절이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육수에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칼국수를 이거를 다 밀어놨는데. 오메. 육수에 버섯하고 시금치를 안 넣어버려? 하하하하. 그거 한다고 야가 퍼져버려. 하하하하. 아니 둥지님들은 그래 하지 마라켜야지.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둥지님들 할 때도. 그러니까 저희의 지금 실수한 에피소드를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난번에도 내가 그거 느꼈거든 여보. 그리고 우리가 한번 어떤 거 올린 거 칼죽 되는 거 있잖아. 칼죽. 응. 칼죽. 그거는 왜 칼죽이 됐냐면. 응. 우리밀을 섞어가지고. 우리밀은요. 둥지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 밀인데. 우리밀을 통밀로 하니까. 그거는 진짜 우리밀은. 통밀 같은 경우는 글루텐이 많이 안 생겨요. 이 글루텐이 생겨야지. 어떤 분은 댓글 달면서. 어. 울면을 하셨네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푹 퍼진 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위안이 되네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그렇지 누구의 위로에 듣는 거지.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칭찬을 먹고 크고. 그럼. 또 뭐. 아내는 남편의. 뭐. 그 사랑을. 근데 부모의 바람은 하나잖아. 자식.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당신 그거 생각나네. 어머니가 옛날에. 당신. 아무것도 뭐. 그렇지. 하나도 수익도 없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그렇지. 삽적거래. 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었냐. 이 말 한마디에 당신이 모든 게 다 누가 내렸다고. 삽적거래서 그냥 그대로 서성이고. 뭐. 니 잘했나 못했나 소리 안 하고. 밥 먹었냐. 그러니까. 이거지. 그 나는 마늘 참. 눈물 나네 뭐.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응. 그 뭐든지 좀 지혜로우신 거 같아. 그렇지 지혜로우지.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 났지. 막걸리 한 잔의 눈물. 어머니는 없는데 가고. 아니 우리는. 네. 어버이날을 미리 해불었는데. 오늘 어버이날인데 눈물 났구나. 오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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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어머니 한 분 남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응. 진짜 어머니 살아있을 때. 어머니랑 같이 하는 게 전부지. 같이 해. 응. 그래 이번에.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머니가 올해 87세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머니 올해 몇 살 됐어. 그러니까 86세라고 해보러. 작년에도 86세인데. 올해도 86세. 지혜롭네. 작년도 86세. 올해도 86세. 100세도 86세. 와. 아니 그래가 내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어머니 가고 싶었고. 그냥 3년 전부터 가자 가자 했는데. 못 갔는데. 내가 여보 올해는. 꼭 가고 싶더라니까. 코로나 풀리고. 갈 때. 갈 때 이 노래를 들어주는 거. 엄마 좋아하는 노래. 원 gemiansけ. 뭐 mare는 이렇게. 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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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백마감. 백마감 아 백마감 부여잖아 공주 옆에. 볼밤에 불새가. 안드렛 것이 아니었구나. beide 발길이 돌려다가 안 했는데. 그렇지. 엄마가 좋아하셨던 진정단 몰랐어 했잖아. 최병걸의 진정단 몰라선네. 진 정말 몰랐어. 뭘OOOOOOOO 정 BlackPound. 몰라선네. 잠깐만. 1984好 여러분 사랑하는 나 слова. 감사합니다.